릴바 뉴물 릴바 뉴물 아니 디슥디슥 이펙트 제트킥도 올려줘 연기 인간 온다 만약에 가로시의 이상형인 히나타 같은 여청자와 데이트할 기회가 생겼을 때 취미가 바로시가 디펙트 플레이하는 모습 보는거라고 한다. 감당 가능하신가요? 진짜 걔 얼특이 없네. 대체 누가 그런 상상을 해요. 성격이 희나타 같지가 않은데요? 성격파 탄자잖아. 타인의 디펙트를 보고싶어하는건 랭쩡함 랭쩡함 블리트 삽가능인데 랭쩡함 와우 전역 전역이 있으니 다음 엘리트도 뚝 딱이죠. 데이터 디스크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브랜드 뉴 디펙트 랭쩡함 예스 아이 엠 이거 맞아도 펜터로 나 차는데 애 때려봐 때리지도 못하네 약골 아까 빙하 먹었으면 이겼을텐데 씁쓸 씁쓸하다 소개팅 나가서 디펙트로 교체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사기게 되었습니다. 디펙트만 새 우리들의 파랑새 디펙트 디펙트 디펙트는 디스크 얻으면 세지는데 왜 저는 디스크 얻었더니 아픈걸까요? 디스크 터져서 아픈건데요 캬아 림 척추가 디스크를 잃었으니까요 디스크 디스크를 잃어버렸어 밀집이 깎인거임 킹시 시작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필요 없겠는데 루피 아 판도라 7장 판도라 레츠고 개잘 나왔네 헬로월드 빼고 후파도 빼고 백분열 강화하고 오우 이 엘리트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헬로월드 지금은 좋아 띄울거긴 하지만 탐탐 판도라 구납 포인트 백킹이 있었다면 전대산을 걸어낼 것 탐탐 판도라 탐탐 판도라 사랑꾼 공격 슬 할아버지 이야기 디펙트는 이전 턴에 잃은 체력을 복구하는 카드가 있었다 그거 따지고 평형드러움 아 뒤쪽이다 필멸자야 고맙다 불멸자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불멸자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불멸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불멸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불멸자 험두 험두 필요한가? 맹정함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뭐? 라2 콕 여긴 뚱땡이 없어서 존해 즉시 내령 평형 넘 좋지않나? 별론가? 메아리랑 평형이랑 써가지고 자가수리 두번쓰고 막 이렇게 그림캐쳐 상점가서 룬축전기나 뭐 이런거 찾아보는게 좋겠지 룬축전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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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시린 디펙트 섬탑에 깨물어도 안아픈 손가락 디펙트 상의적인 인공지네네 지금은 뭐가 모자라지 어보가 좀 더 있어야되나? 일수단도 없는데 하나 들고 가야겠다 세meden 바나나 타이밍 세게 세게 지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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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이다. 자수 어차피 앞에서 피 다 차긴 한 자수 안을 때 이거랑 이거랑 이거 힐하면은 풀피지 이펙트가 많이 맞는다면 많이 힐 해주세요 게임 던지는 애 힐로 살리기 일제사격 아니 아니 감동 호파가 제일 필요 없지 않나 호파는 어느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랑 딱히 줄게 없네 모나끼자 와 피 차는거 봐 사실 피가 별로 깎이지 않았다 사실 피가 별로 깎이지 않았다 사실 피가 별로 깎이지 않았다 이게 디펙트의 진정한 힘 이게 디펙트의 진정한 힘 그동안 깎아털 펜터그래프 미라손 데이터 디스크 판도라의 힘을 숨기고 있었던거냐 디펙트 힘숨진 흠 긴세장각인데 번구 지울까? 번구 지우고 후파로 딜하나 번구 있으면 있는게 나을거 같은데 안녕 세상 왕관 상장가서 룬축전기 찾아보고 싶은데 그래도 엘리트 더 많은데로 가는게 나을거 같다 엘리트 세마리 길로 뭐 상점은 사막에서 보고 누가 디펙트의 앞길을 막아 쏘는가 누가 디펙트의 앞길을 막아 쏘는가 스펙트의 앞길을 막아 쏘는게 따벌하나 들고 가는게 좋겠지 헬 굿 굿 헐 낫굿 바로 반피 미친거 아님? 팩트 미친거 맞아 에너사이저 펌탑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 석탑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 어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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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빙이 랄빙이 기생충 랄빙이 조심하지 않아야 할게 없네 정답에서 조심해야하는건 다름아닌 개선장에서의 디펙터입니다 정복을 질렀군 이덴마금 폭풍있으면 좋겠네 아니 지금 이거 말고 정품 임마 어 둔보라다 블리자드를 인수한 디펙터 피해를 영주는 블리자드 아 블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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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색이 아니 찝찝이 초창 암기를 집어든 디펙트 사실 표창은 수리검이다 아니다 증폭이랑 같이 먹자 개파이네 제대로 제대로 된게 없네 과즙 차박 생생 가득 성인 성인 3 above 전란력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안방생동 냉정함 두개있지 두개면 됐다 탑클래스 제거만 해주세요 강호할까? 미라손이라 0코 만들어놓으면은 미라손 이상한대로 안빠지긴한데 2왕관아 당신이 그러고도 탑클래스야 역시 그를 때리는게 맞았겠군요 엑 날뛰기 백소 백소? 헬로월드 나오겠지? 달달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엑 엑 basically 되면 겨냥 두번 2번 전기는 최단 안쓰다가 자가풀이 2번쓰고나서 전기를 써야되요 폭풍나오면 닌 뒤져더 닌 뒤져더 으아아아 깍끄하다 죽겠다 대충 밀점집만 올린다음에 문보라로 잡으면 될텐데 역시 흥 흥 아우 소도 이길 거 같긴 한데 내 본 모습을 보여주마 이펙 점터에 진정한 게임 파워 오버웨이빙 아따 우강 내리는거 봐라 기념감 기념품 필요없잖아 알약인데 원권 안빌까 다시 지글 빼는게 낫지 않았을까 텐터그래프 있어서 볶음 맞는건 감당이 되는데 자수했구나 여유가 없어가지고 왼쪽? 아 저녁이네 이눌 좋고 역장 좋지 이눌 좋지 이눌 좋지 이눌 좋지 이눌 좋지 여유가 없었다고 집중 이눌 Давайт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든든하다. 너무 든든하다. 오빠 보다 든든하다. 헬로월드는 필요 없는데... 엄마 일쑤다. 대충 디스크 엔꺼 판도람이라서 나략 어쩌고 끄킨거. 기황... 기황께서는... 고트... 고트... 디펙터한테 몸박 안 준게 박으면 부서져서 안 준건가? 디펙터... 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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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트...